자, 우리 다 같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? 오케이! 저희 팀은 그림을 잘 그려서 뭐야? 종종종 진짜로 아니죠? 조국조국 이거 카메라 너무 많이 알려준 것 같은데? 두루마리 실제 아닌가요? 동그라미 두 개 우와 봉석 봉석 이거 이거다 저게 뭐야? 뭐야 이거? 잘 그린 거야 와! 나 소름 돋았어 형 그거 오케이 이 디테일이 너무 소름 끼쳐 내가 그린 주간아 그림은 미리 그린 다음 주 그림 이 그림이 궁금하시다면 4월 7일 수요일 오후 5시 주간아의 돌에서 만나요 안녕 3 2 3 4